광대 축소 시에 와이어 고정도 스크류 만큼 고정이 잘 되나요? 조금은 캐릭터가 다른데요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을까요? 플레이트랑 스크류 고정이 단단한 느낌은 들어요 고정이 움직이지 않고 단단한 느낌 근데 약간의 유격이 있는 게 오히려 편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 그래서 대부분은 와이어 고정하고 스크류 고정을 수술 중에는 사실은 혼합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그냥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수술한 경우인데 한번 보시면 보이실려나요? 여기 잘 보시면 밑에는 와이어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쪽 위쪽은 플레이트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술할 때는 그 두 가지를 조금 혼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뭐 어느 게 더 단단하다 뭐 이거는 사실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müssen 안겨주세요 그러면 그 경우는 내 상황은 오늘 하는 가을에